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역생존 프로젝트 우리고향 안녕하십니까의 이승현입니다. 지역인구 감소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청년 이동률인데요. 청년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겠죠.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는 청년을 지역으로 유도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MBC 강원 영동, 충북, 대전, 광주, 목포, 제주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프로그램 그 열 번째 시간 지역의 미래 청년을 잡아라 딱딱한 토론에 앞서 짧은 질문들로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청년에게 묻다. 세 분 출연자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릉에서 온 32살 최지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온 32살 김꼭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온 38과 39살 출연어라고 합니다. 네,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에 사는 청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밸런스 게임으로 가볍게 시작하죠. 10억 받고 지옥철 출퇴근 매일 3시간씩 가기, 아니면 1억 받고 지역 일자리 도보 10분 컷 다니기. 망설일 필요 없이 후자를 선택하겠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워낙 사람 많은 것을 싫어하고 서울에 오면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서 저는 여태껏 계속 지역에 살았었고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지역에서 도보로 여유 있게 사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서 네, 저도 두 분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지방에서 오래 살았고 지방에 익숙하기도 하고 10억과 1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터넷 잘 터지는 서울 도심 반지하에 살기 인터넷 안 터지는 시골 벽지 좋은 주택에 살기 우선 사실 인터넷이 안 되는 것은 저한테는 되게 크리티컬해서 전자를 이번에 선택하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이 없으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년인 저로서는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은데 인터넷 안 되는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오히려 조금 뭔가 자연에서 좋은 집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인터넷 안 되는 데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도 디지털 디톡스가 좀 필요해서 인터넷 없는 곳에 살고 필요할 때는 인터넷이 있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PC방에 가는 곳으로요. 내가 처음 지역에서 창업, 정착한다고 했을 때 이런 말까지 들어봤다. 몇 년 정도까지 살 거냐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아 봤는데 그 질문이 저한테는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 기정사실화 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데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지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큰 물에서 놀아봐야 되고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하려면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역에서 뭔가 해보자고 생각해서 남았던 건데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려고 서울에 왔다가 동기들은 서울에서 보통 창업을 하는 취업을 하는데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니까 뭔가 실패한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담을 느꼈었기도 했고 계속 여기 있을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역에 자리 잡은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계속 살았기도 했고 서울은 원하면 언제든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없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또 어떤 제가 지금까지 저를 만들어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오히려 이제 이후에 제가 40대, 50대가 돼서도 좀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후회라는 표현은 조금 이렇게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만족하며 지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후회를 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후회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면 이런 게 아쉽다 하는 것도 없을까요? 아쉬운 부분은 좀 많죠. 지역에 사는 게 불편하다기보다는 서울에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라는 좀 아쉬운 나만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지역인 광주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저의 어떤 기반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완전히 좀 새로운 지역에 갔으면 제가 또 어떤 보존들을 했을까 이런 게 조금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호기심하고 궁금증이 좀 있는데 늘 태어나고 자랐던 곳에 있다 보니까 익숙한 거죠. 새로운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는 이럴 때 지역에 자리 잡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강릉이 고향이 아니고 또 이제 강릉을 완전히 새롭게 간 거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과의 접점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외진인으로서 살아보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 또 그럴 때마다 지역 주민들과 서로 또 알아가면서 또 그 즐거움,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쨌든 나고 자란 지역이기 때문에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것보다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광주가 또 음식이 맛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부모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저의 고향이기도 하고 제 아이들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고향을 살아가고 있지만 매번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되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자랑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강릉은 사실 딱 적절한 인구, 너무 척박하지도 않고 너무 각박하지도 않고 인구가 21만이거든요. 그리고 산과 바다, 그리고 문화유산들이 풍부해서 사실 국내에서 저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를 중심으로 하고 둥그렇게 전남의 여러 매력적인 도시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로 조금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만 가면 정말 전남 지역의 여러 매력적인 공간들도 금방 갈 수 있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도 맛있고 또 사람들도 되게 다정하고 장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구, 경북을 한 번에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양반문화의 수도이기도 하고 또 관광지도 다양하게 많고 내륙 지방이지만 상당히 볼거리, 지길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한 점이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솔직하고 재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그 열 번째 순서로 지역의 미래 청년을 잡아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한 모드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패널 분들을 연령과 성함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하시는 일까지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자 교육 컨설턴트입니다. 쿼타 드립랩 추현호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2018년도에 소셜벤처 쿼타 드립랩을 창업한 추현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역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진로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고 장기화된 비구직 리트 청년들에게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청년문화허브 김꽃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온 청년문화허브 김꽃비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문화기획자로 일하고 있고요. 지역의 어떤 역사문화자원들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와 문화적 서비스를 만드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더웨이브컴퍼니 최지백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강릉에서 온 더웨이브컴퍼니 대표 최지백입니다. 저는 2018년에 강릉에 이주해서 창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지역에 있는 유효공간들을 청년들과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스튜디오가 한층 젊어졌습니다. 지금 평균 연령이 한 34세 정도 이렇게 나오던데요. 이제까지 앞서 출연하셨던 분들보다 한 20년 정도 젊어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2024년 청년으로 산다는 것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역에서 이렇게 청년들 만나보고 직접 살아가 보면 희망과 절망 그 어디선가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청년 그러면 도전과 열정적인 상징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막연히 그렇지만은 않고요. 대단히 현실적이고 또 비평적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그런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성향성이 짙다 보니까 오히려 신중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연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성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꼬피님은 어떠세요? 네, 이제 비단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제 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후변화도 그렇고 국제적인 정체도 그렇고 경제적인 상황이나 급변하는 기술사회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좀 불확실성 때문에 청년분들이 많은 좀 신중하게 움직이는 시대인 것 같고요. 특히나 어떤 분들은 이런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기후시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좀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더 돌다리를 좀 두드리면서 나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대학생들 만나면 지금 말씀하신 걸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성세대들보다 더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취업 추천을 해서 여기 한번 가봐. 잘 얘기해놨어, 대표님한테. 해도 거기 가면 무슨 일 해요? 물론 연봉이랑 통근거리 이런 건 아는데 그건 가봐야 알지. 내가 뭐 거기서 일해본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좀 확실해야 움직이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보다 안정추구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젊은 청년으로서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파이팅이 부족해. 도전과 열정,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 젊잖아. 뭐가 두려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좀 제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실패를 한번 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어떤 자원들이 축적돼 있는 사회가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경험도 부족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부족하다 보니까 더 신중하게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좀 불안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았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독 청년들에게 지금 더 가혹한 시기라고 말씀들 많이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힘든 청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우리 청년들을 지금 봤을 때 미래가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고 불안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가장 큰 고민은 취업입니다. 주변의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렸다 보니 제가 수도권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수도권에 나온 대학생들과 경쟁을 하려니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요즘은 주거 문제가 조금 걸리고요.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 비용으로 서울에서 거주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지방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또 지방에 가면 일자리가 없고 제 주변 지인들만 해도 서울로 올라간 친구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지낼 만한 그들의 특별한 장점이 있었다면 지방에서 있지 않았을까. 일자리는 있지만 그 일자리가 본인들한테 어떤 충분한 매력이 있나. 그게 해결된다면 지방 청년층이 지방에 더 머무르는 걸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청년의 고민들 그리고 기성세대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됩니다. 추현우 대표는 수도권에서 창업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창업도 해보셨는데요. 둘을 비교하면 어떠실까요? 수도권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강남의 사무실을 두고 저희 MBA 대학원 동기하고 함께 창업을 했는데 사실 우연한 만남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창업이라고 하면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미팅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우연이 아니라 인연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특히 강남 쪽에서는 되게 쉽게 벤처 캐피탈을 만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멤버를 구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서울에서는 그게 좀 쉬웠던 반면에 지방에서 제가 6번, 7번 창업을 해봤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교해서 지방의 특유의 장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서만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장단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나고 나서 느낀 걸 거고요. 그런데 서울, 강남에서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기도 좋고 기술 창업하기도 좋은데 왜 내려가셨나요? 저는 아까 전에 우리가 사전 인터뷰 때도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지옥철이 싫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틈에서 제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았어요. 특히 2호선 지하철이요. 제가 비록 조금 어떤 그런 텐션이 좀 떨어지더라도 여유가 있고 제 발렌스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했고 지방에서 그걸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지역 청년들에게 많이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서울 가면 그래도 수도권에 가면 경기도에 가면 뭔가 좀 기회가 있겠지 더 낫겠지 한 번 살아보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도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는데 그런데 경험을 해본 경험자로서는 비추. 네. 막연한 비추는 아니고요. 현장에서 많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서울이라서 막연히 무조건 성공한다는 것은 반대. 하지만 지역이라도 특별함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꼬삐 대표님은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이제 지역을 선택하셨을 텐데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막연하게 서울로 가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광주에서 태어나서 저도 전남 지역에서 주로 사왔다 보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좀 큰 물에 가서도 놀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는 부산이랑 서울에서 이렇게 각각 교류학생을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마침 6개월씩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새로운 지역에 가면 되게 뭔가 새롭고 또 호기심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마다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탐험을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그런데 내가 막상 나고 자란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알지?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아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대학교 졸업 후에는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어떤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앞서 이제 초원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에 있을 때 특히 지옥철을 저도 극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옥철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역세권에 사무실이 있는 건 안 돼. 그게 닿지 않으면 버스 타야 되고 마을버스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또 출퇴근 시간도 더 많이 걸릴 텐데 다른 후배 청년 혹은 창업자분들에게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인구가 많은, 물자가 많은, 자원이 많은 수도권이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주시나요? 저는 이제 어떤 트렌드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서울 여행은 1년에 한 4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송정역에서 용산역까지 한 빠르면 1시간 40분 또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에 살아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버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도 20대 청년들에게 좀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언니가 말하는 겁니다. 12년 동안 창업하고 사회생활 해보니 별거 없더라. 2시간에 그냥 나들이 다녀오면 된다. 교통도 편하고. 지역에도 볼 것이 너무 많고 오히려 부족한 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서울 살고 싶습니다만 경기도 살고 있습니다. 최지백 대표님은 지역을 선택하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서 좋은 사람이 된다. 이게 공식이었는데 우연히 대학교를 지역으로 가게 됐고 그 이후에 계속 지역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이렇게 살아도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겠다는 생각으로 강릉에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지역이 다양한 지역이 있지만 저는 지역 중에서도 고객들의 수요 사람들이 왜 그 지역을 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야 그 지역을 사업 대상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강릉이라는 지역을 선택했을 때 앞으로는 이제 강원도 동해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롤모델이 될 만한 지역대학과 그리고 지자체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모델입니다. 타지역 출신인데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거죠. 추현호 대표님께서는 이제 서울 지역에서도 직장생활, 사회활동을 하셨었고 지역에서도 이제 비교가 가능하신데요. 지내보시니까 지역을 선택하게 된 건 가장 첫 번째는 지옥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최지백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김꼬피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필요한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커뮤니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막연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만족감이 아니라 내가 소수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게 지역에서 큰 장점이었고요. 서울에서는 많은 사람들 틈에 있지만 군중 속의 고독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느낀 적도 많고 실제로 서울에서 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경험들도 많이 했지만 지역에서 할 때는 저는 오히려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지옥철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상징으로 제가 표현을 드렸던 거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지역에 있으면 오니 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만족감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모 세대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거 좋은데 너 명품 좋아하잖아.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은 그 욕구를 충족하려면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니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조금 희생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자식들을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막연하게 사람이 많은 서울, 경기 지역으로 가면 창업이든 취업이든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공식에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오히려 지역의 유지 분들이 부자가 더 많습니다. 부자가 더 많고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행복감을 우리가 비유해보자면 아까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수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수많은 그런 아파트 대출이라든가 그런 빚을 땋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지역에 있으면 아주 작은 그런 소유를 통해서도 만족감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실 뿐더러 주변의 사람들도 물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런 물질적 소유보다는 경험적 소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오히려 더 많은 콘텐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속물 같은 질문을 드렸네요. 정신을 추구하고 계신데 물질을 얘기하셔서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문화적인 부분 중요하죠. 우리가 나로서 사는 그런 부분. 문화기획자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는 조금 더 주체적인 삶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광주 지역의 양림동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기획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요. 이제 양림동 같은 경우는 광주의 근대 역사 문화가 굉장히 잘 남아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바탕으로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축제 같은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직접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문화기획자로 일한다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아직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어떤 숨어있는 자원들이 많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모두가 금을 향해 쫓을 때 나는 나만의 새로운 광물을 찾아서 어떻게 세공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만든 브랜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고요. 지역에서 한번 시작해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신 이유가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성공했다라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지역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셨는데요. 김콕비 대표님께 다시 좀 여쭤본다면 더 구체적으로 그럼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는 기업이 많지 않지 않나 다 공무원이 될 수는 없고 공기관에 갈 수는 없고 그럼 이제 창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아이템 성공적인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의 청년들이랑 같이 스토리클럽이라는 것을 운영했었는데요. 그래서 스토리클럽이 뭐냐면 지역의 어떤 역사와 문화 자원들을 같이 공부하고 그것을 소스로 어떤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클럽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들을 함께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굿즈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양림동에서 양림동에 예전에 선교사분들이 양림동에서 두유를 만들어서 배고팠던 어떤 사람들을 구율했던 그런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바탕으로 두유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에 있는 좀 가치 있는 이야기 자원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어떤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케팅, 브랜딩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이런 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역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주목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도 많은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지백 대표님은 강릉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청년들이 또 창업할 수 있도록 많이 돕고 계시잖아요. 네. 우선 강릉을 올 때 많은 사람들이 KTX 경강선을 타고 강릉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이분들이 강릉을 왜 올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바다를 바라보면서 산을 가면서 휴식을 좀 취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때 그들이 올 때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먹고 싶고 어떤 것들을 보고 싶고 어디에 또 살고 싶은지 그런 점을 좀 착안해서 청년들과 함께 논의해보고 그걸 제품으로 풀지 서비스로 풀지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기획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수요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 가능성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현현 대표님은 또 이런 고립된 청년들 인큐베이팅 하는 교육 컨설팅 역할도 하고 계신데요. 네. 이런 청년들 만나보면 어떠신가요? 저희는 이제 조금 지역 중에도 조금 다른 컨설팅의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 인근의 경북에 의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의성은 인구 최위험 소멸 위험 지역인데요. 거기는 인구를 가만히 놔두게 되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소멸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4만 명이 붕괴하게 된 곳이고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그런 관광지역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야만 유지가 되는 지역인데요. 그런 지역은 청년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의 활력을 위해서도 필요로 하고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지역적 특색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구직 장기화된 고립운동 청년들을 전국에서 저희가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 의성이라는 지역에서 6주 동안 함께 살고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정주를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군에 그런 창업 지원 연결을 해서 맥스 1억까지 투자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성과는 어떤가요? 기획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하면 소비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소비를 이루어내려고 하면 소비자의 문제 분석이 상당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를 정확하게 분석했던 팀들은 상당히 수익도 괜찮고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었는데 한 25%, 30% 정도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네. 지방 지역의 인구가 줄고 있고 심지어 지방 소멸이라는 좀 과격한 표현까지도 많이 나오곤 있는데요. 지역에서 인구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유입을 먼저 시켜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 경제활동, 일자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까지는 앞서 1부부터 9부까지는 이제 학자 혹은 뭐 기관에 계신 분들이 말씀해 주셨다면 그 안에 있는 청년분들이 경험을 하기는 어떠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인구 유입과 유지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김코피 대표님이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 소멸이나 지역 소멸을 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외쳐온 어떤 조금 과격한 구호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고 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라는 얘기 다들 알고 계시는 문장이 있을 텐데 이런 식의 과격한 표현들이 되게 오히려 청년들이 지역에 남는 것을 두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지역에 왜 청년들이 살고 지역에서 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공포심을 유발하는 기존의 어떤 방식들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일깨웠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좀 이런 시각들을 바꿔서 지역에서 지역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의 과소화로 지역에 어떤 유지되어야 할 사회적 시스템이 무너지는 현상도 물론 있지만 단순히 인구 감소가 지역의 소멸, 지방 소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전문가 분들도 많이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창의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저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자연경관이나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창의적인 발상들, 이런 것들을 지역 소멸에 조금 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청년들과 함께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까지의 정책 위반자들이 지방 소멸,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인구 절벽 뭐 이렇게 과격하게 했던 게 시한폭탄이 터질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다 죽어 호징어 게임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해야 된다는 절박감에서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청년들을 불안하게 하고 떠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보다는 좀 발상의 전환,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최지백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고 서울에 살다 보니까 각박해서 지역을 가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요. 반대로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서울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왜 서울을 가고 싶은지 물어보면 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서울을 가면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런 환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환상이 잘못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관주도로 사람들을 이제 강제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을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많은 재직자들이 이주를 하는 형태였는데요. 저는 이제 과거의 그 관법보다는 좀 새로운 관법으로 지역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플레이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보고 이제 청년들이 아, 저 지역에서 살고 싶다. 저 지역에 살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꿀 수 있다. 이렇게 참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반려인들을 위한 도시 혹은 비건들을 위한 도시 이것들이 지역에 어떤 지역을 두고 생긴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갈 것 같거든요. 부드러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주할 수 있는 방식을 저희는 이제 좀 기획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까지의 관에서의 혹은 정부에서의 접근은 각 지역에 공공기관 내려보내고 아니면 또 산업단지 만들어서 기업 유치하고 근데 또 잘 이동 안 했고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소프트하게 접근을 해서 비건 도시, 반려동물 도시, 취향에 따른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강릉에서는 뭐 그런 아이디어를 좀 실현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네요. 추현우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키우고 뭐 이런 일도 가정을 꾸리고 계신데요. 사실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자리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방시대위원회도 기회발전특구를 제일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생각을 했었고 그렇지만 또 일자리만으로 우리 청년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잘 아시는 그런 욕구 이론에 보면은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보면 밑에는 생존의 욕구가 있지만 소속, 안전, 존경, 그리고 자아실현까지 5단계가 있는데 제일 밑에 단계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지 못하니 일자리는 기본인 것이지 충분 조건이 아닌 거잖아요. 필요 조건만 너무 우리가 매몰되다 보면 이거를 하면 무조건 청년들이 오겠지 이거를 하면 청년들이 잡을 수 있겠지가 아니라 청년들이 정말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그냥 그저 머물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10부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가장 기본적인 데에 머물고 있다 보니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창업해서 지금 일가를 이룬 청년 기업이 있어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각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9개의 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강원도 미래산업인 RCT,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패키지 형태의 창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키지라고 하면 한 번 선정이 되면 그 안에서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네트워킹 등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하고요. 저희 센터는 10년 동안 많은 다양한 창업자들을 만나면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 창업으로 가장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그러한 기업은 더픽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더픽트는 2017년 그때 저희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AR, VR 기술을 가지고 저희 센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4년, 5년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받으면서 현재는 VR 그리고 메타버스 그러한 기술 분야에서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더픽트는 실감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가상현실, 진강현실 이런 실감 콘텐츠 기술을 좀 다루고 있는 기업이고요. 가상공간을 실제 있는 현실에 있는 공간으로 옮겨서 우리가 흔히 미디어 아트 혹은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영역들 그래서 온오프라인과 좀 결합한 그런 콘텐츠들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20대 청년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해도 한림대학교의 창업 동아리로 시작해서 그리고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하는 또 창경센터에서 저 인큐베이팅을 받았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는 강원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2년을 있었거든요. 20대 청년의 아무런 돈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하게 공간을 임대하거나 그것도 무료로 대여해주는 그런 것들이 저는 지방에 되게 좋은 이점 중에 하나고요. 그 두 번째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춘천은 또 IT 분야가 특화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춘천시 출연기관 중에 강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있고 또 모든 광역단체에 있는 테크노파크가 또 강원도의 춘천에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 테크노파크나 혹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또 콘텐츠 분야라고 하면 강원도 문화재단, 춘천시 문화재단 이런 곳들에 수많은 지원 예산들이 있고요. 또 그들이 또 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기업들에게 일거리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판로 개척을 하는데도 지역기관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 창업 동아리로 시작해서 지금은 자체 사업까지 올렸어요. 건물을 올렸습니다. 성공적으로 지역에서 자리 잡은 기업 더픽트 만나봤는데요. 업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픽트가 춘천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관외 지원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을 지역에서 창업을 하시고 유지하시면서 정책적인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김꼬비 대표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전남 화순에서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들을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사들여서 리모델링하고 화순 같은 경우에 만원의 월세를 가지고 만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청년들에게 임대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특히 광주나 이런 주변 지역에서 화순으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들이 실제로 늘어났을 정도로 큰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택 공실의 문제와 주거 안정이라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사례를 잘 연결시켜서 정책으로 풀어낸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특히나 또 중앙정부에서 진행한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어떤 문제점들을 잘 연결해서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성공 사례가 나오니까 주변 지역에서 다 이 사례를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또 어떤 지역은 영원조책이다 이렇게 해서 또 비슷하게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성공 사례가 나왔을 때 단순히 똑같이 카피해서 가져가기보다는 각 지역의 사례에 맞춰서 조금 더 변용시키고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지백 대표님은 강릉에서 사업하시면서는 제도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도적인 지원은 충분히 많은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좀 형식을 깨줄 수 있는 그런 기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관에서 쓰는 문서를 저는 좀 자유 형식으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청년들이 내는 사업 계획서나 어떤 기획들이 다소 미숙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보완하면 되고 그러나 형태가 너무 정해져 있고 그 형태대로 따라가다 보면 청년들도 결국에 관해 혹은 어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좀 잘 분장된 그런 계획서를 쓴단 말이죠. 저는 거기서 창의성하고 창조성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뭔가 청년들을 수혜의 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더 창조적인 기회의 대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또 이제 청년 교육하시면서 창업하시면서 들었던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요약하면 행정편이 아니라 이제 청년들에게서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좀 수용해서 이걸 사업화할 수 있도록 유연화해달라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자 이제 한 분씩 끝으로 정리 멘트 좀 해주시죠. 먼저 최지백 대표님 해주실까요? 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사실 저 스스로 또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왜 제가 지역에 갔고 또 왜 사람들이 청년들이 지역으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꼬삐 대표님. 많은 청년들이 지역을 어떤 서울이나 중앙의 하위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뭔가 서울로 가지 못하고 지역에 남으면 뭔가 실패하거나 잘 해내지 못했다라고 좀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는 지역을 내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그 자부심을 가지시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쟁력이 훨씬 더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현우 대표님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사성화가 떠오르는데요. 지역은 청년들이 오고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조성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도 적극적이고 보다 긍정적으로 지역을 지방을 바라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쯤에서 또 오는 편지가 있습니다. 행복 로컬을 이야기하시는 분인데요.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님의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함께 듣고 가겠습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서울시립대학교 정석입니다. 다행이네요라는 제목의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2019년 전주국제영화제 본선에 오른 작품으로 목포 괜찮아마을 1기 청년들 30명의 6주간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괜찮아마을은 홍동우, 박명호 두 청년이 목포에 만든 청년마을입니다. 저마다 힘들게 살아온 청년들이 목포에 와서 마을 이름처럼 괜찮아, 괜찮아.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넌 그 자체로 훌륭한 사람이야. 어쩌면 난생 처음 이런 말을 듣고 따뜻한 대우를 받으며 목포에 머물면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길이 있음을 깨닫고 또 찾도록 도와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청년마을입니다. 영화 제목 다행이네요의 행은 행복할 행이 아닌 길행입니다. 길이 아주 많다는 뜻이죠.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가는 게 요즘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더 많은 쪽으로 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 방향에 새로운 흐름도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을 떠나 로컬로 오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역을 오랫동안 지켜온 청년들을 깎듯이 예우해주고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말로만 초대하지 말고 이곳에 와서 살며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스러운 준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로컬을 떠나지 않고 더 많은 청년들이 로컬에 와서 행복하게 일하며 살게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행복한 로컬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일자리, 살자리, 교통망, 관계망, 돌봄 행정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더 행복한 로컬을 만드는 5대 영양소라 불러도 좋겠네요. 첫째 영양소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난번 로컬 편지에서 구체적 의견을 말씀드렸죠. 과거의 틀에 갇혀 있지 말고 혁신적인 일자리를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에 대한 생각과 선호도가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 일변도에서 창업과 프리랜서를 키우는 쪽으로 일자리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고 있는 추세와 워케이션을 추구하는 트렌드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연환경이 빼어난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본사를 둔 기업의 위성사무실을 로컬로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살자리입니다. 로컬에 빈집이 많아도 청년과 중장년들이 와서 살집은 찾기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살자리를 만들 때 주민을 위한 주택뿐만 아니라 로컬에 와서 한 달이나 반년 또는 1년을 머물 수 있는 스테이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도시 원도심과 농산어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을 주택과 스테이로 되살리는데 지방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국가는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들이 충분한 살자리를 확보한 뒤 지역으로 인재들을 초대한다면 오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겠습니다. 또 하나 시급히 준비해야 할 게 교통망입니다. 불편한 대중교통이야말로 로컬의 가장 취약점입니다. 시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 간 대중교통은 더더욱 취약합니다. 로컬에서 한 달씩 살면서 취약한 대중교통의 문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하동에서 몸으로 겪었던 불편 때문에 하동 군수에게 구례, 하동, 간선급행버스 운행을 건의드렸고 구례와 하동뿐만 아니라 산청, 함양, 남원까지 연결하는 지리산 순환 BRT도 구상했습니다. 전주 한 달 살이 때 겪었던 어처구니 없는 불편 덕분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연결해주는 전북 BRT 계획안을 만들어 전북특별자치도에 건의했습니다. 자가용보다 빠르고 비용은 훨씬 덜 드는 대중교통으로 대한민국 로컬을 구석구석 연결해준다면 피가 돌듯, 기가 통하듯 대한민국 로컬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어야 함께 살아나듯 로컬의 인재들도 서로 연결되어야 외롭지 않게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로컬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영향소는 행정의 혁신입니다. 개발시대의 행정관습을 버리고 재생시대의 섬세한 행정, 돌봄 행정으로 과감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로컬이 더 행복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미 로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그 수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주면 참 좋겠습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열 번째 편지였습니다. 지역에는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댈 언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MBC 6개사가 함께 만든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오늘 열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머물고 싶은 지역,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 MBC 6개사 라디오 공동 제작 특집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장 지금까지 전체 구성 권상정 봉동연출 MBC 강원영동 민기원 MBC 충북 구본상 대전 MBC 임세혁 광주 MBC 김기빈 목포 MBC 임사람 제주 MBC 직원보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 â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